We got no time 매일 시간에 가Reshã 간 못해 Got no time We got no time We got no time We got no time We got no time 자 자 그러면은 왼쪽 왼쪽 보시고요 왼쪽 먼저 왼쪽 보시고 좋습니다 왼쪽 가운데에요 가운데 보시고 가운데보시고요. 마지막 거긴 보시고요. 오른쪽. 오른쪽 보시고 다시 한 번 가운데보세요. 가운데보시 한번. 좋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BOY STORY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태국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경지도 아름답고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태국 팬분들이 너무너무 열정적이세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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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KCON은 너무 재미있는 행사이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행사를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보이스토리로 KCON라는 의미가 뭔가 갖고 있는지 반납 부탁드립니다. KCON은 보이스토리에게 콜라입니다. 콜라요? 저희 요즘 변성기라서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끔씩 마실 때 너무너무 성공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좋은 행사이고, 그는 정말 좋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KCON의 새로운 행사입니다. 그리고 콜라 너무 사랑하고, KCON 모두 너무 사랑해요. 그는 정말 좋은 행사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포즈 섹션인데요. 태국 팬분들께 특별하게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늘 왔으니 그냥 포즈, 특별하게 포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포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짧게 단체 인사하고 대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이스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 KCON 보이스토리입니다. KCON 보이스토리입니다. 네, 우리 van에서